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주 9시 뉴스입니다. 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3다수를 몰래 빼돌렸다는 뉴스 지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. 현재 이와 관련해선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개발공사가 3다수 유통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입찰을 추진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. 제주 3다수의 도내 지역 유통은 일반 소매를 담당하는 A업체와 고급 호텔과 유원지 등을 담당하는 B업체 두 곳이 맡고 있습니다. 물량은 A업체가 60만 톤이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업체 모두 2012년 12월 첫 계약 후 기본 4년에 1년을 연장했으며 2017년 12월 재계약을 맺어 내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. A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판매량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적도 양호한 편입니다. 하지만 개발공사가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입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근 개발공사가 이사들로부터 도해 위탁판매 협력사 모집 공고 안건에 대해 서명을 받은 겁니다. 한 이사는 서면으로 승낙 사인을 받아갔다며 공사 측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. 개발공사의 갑작스런 입찰 계약 추진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남아서 서둘러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기업이 포기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그 용역을 진행한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일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3다수 유통을 맡고 있는 A업체와 B업체 모두 계약 해지와 새 입찰과 관련해선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도개발공사는 새 입찰권이 이사회를 통과한 건 맞지만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의회 보고 후 새 입찰에 대한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노옥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.